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을 때는 매일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유치원 때든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비가 와도 마셔도 되는 비였고 저희 어렸을 때랑 좀 다른 환경적인 것 같고요 서울 음식이랑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다국적 음식들의 집합체? 한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세련된? 투박한 것보다는 좀 세련된 음식? 편안하게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맥주 한잔과 감자튀김 그래서 저희 감자튀김도 있긴 있어요 오셔서 편안하게 맥주 한잔 드시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